오늘 게스트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지금은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? 네 비보이 뮤지컬에서 비트박스를 하고 있고 비트박스입니다 거기서 비트박스를 하시는 거예요? 비트박스도 하고 비보이도 하고 와 완전 인싸잖아 그러면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짧게 으아 으으으아 으팡 으 아하 ü 아 흐 야 families 아...괜찮다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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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